자는 거 그냥 깨우시네? 자 썼어? 자 썼어 오케이 명언집 갑자기 늦길래 아 따오니까 했지 어 잡았다 이거 먹고 온 게 아니었어? 와 클러치가 안 붙었어 아, 지금? 조용히 배우지마 뜨려시니? 하하하하 콤보 해주게 맞네 아니 뭐야 제 고령이야? 쟤 고령이였어? 때리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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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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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될 것 같은데? 아아 제발 같이 맞아 룩 오케이 야 이게 바로 포획이지 포획 극이었다 이거 하려고 때리지 말라고 했던거야? 꼭 끝에 새롭다툰 나오면 잇을 해줘야 된다고 아니 뭐야 야 허공잡고 있어 왜 벽잡은 것도 아니야 이거 와 또 잡았다고 이걸? 아이씨 하하하하 오케이 내려오자마자 기절 튕겼어? 어 야 나 튕긴듯? 튕긴듯? 그런 것 같아 스납돌아 언제까지 하고 있는거야 끊어 새끼들아 나 죽어 어 으아아아아아 아아 아니 뭐야 아 제발 우와 이게 왜 맞아 어 하하하 쟤 뭘 이렇게 잘생각은데? 너무 웃음이야 너무 웃음이져 넌 정말 질하게 엠병을 다하는 플랜즈구나 아 또 저거야? 하하 존나 멋있어 마법을 써 진짜 뭐니 아 뭐야 쟤 왜저래 아 뭐야 미친 썬콜새끼 어 뭐야 필살기만 골라서 다 쓰냐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는 저 의지 살아나봐 안돼 움직여 나 슬링어 있니? 없네 슬링어가 없네 아 니네 뭐해 나 살려 이새끼들아 존나불리 올라가 속에 확산탄합니다 아 아씨 뭐 뭐야 아 미친 북면도 주를 왜 보자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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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탄이 부족하거든요 바로 사망치네 두루 있다고 짜는거거든 아니 탄이 없는거 어쩌라고 아구 아 아아 아아 그만해 아하하하하하 가드에도 탄다고 미친 흐하하하하하하 어디가 어디가 진짜 어디가 으아아아아아 흐하하하하 존나 빨리 들어가 아 어째서 뭐 죽었니? 아니 뭐야 진작 그럼 집에 가야지 미친 체력도 없는 스키가 날뛰고 있었어 다 ㅈㄴ 깔려있는거 봐 왜 이렇게 체력이 맞나 했다 어디로 가든 잡힌다라는 마인드로크 실화를 했는데 처음부터 인성까지 합격이구만 모든게 합격이었다 얘는 나왔다 어 뭐야 우리 갈아버려 갈아버려 아 뚫돌질 안해놨어 아 나 궁사해지게 한다 지금 다 비켜 다 비켜 하하하하 오케에이 하하 야 너 알아본다 아냐 나 아니라 그래 하하하하 나 아니야 나 아니야 하하하하 아 주머니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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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법 맞아버렸네 마법 마법이니까 피하기 웃기 이럴 때려 정가 이럴 때 때려 아 팔 때리지 말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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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음 아 난 몰라 아 난 몰라 너노니까 막 가릴리 아 몰라 몰라 아니 준호야 왜 그러는거야? 아 죽소 아니 준호야 아니 준호야 어따 쐈어 너 머리 안 쓰고 아니 그만 때려 지키는 거나 갓게 왜 아 까비 개까비 아 준호야 어? 내가 공격 못 할 때 네가 때렸어야지 태도랑 쌍검이면 어? 파티관 하나나 병신 만들 수 있다고 왜 미친놈 들인가봐 이래서 쌍검 들고 왔는데 뭐야 너도 왜 달려 있었냐 미친놈인가 이거 미친놈 아니요 먼저 타서 선빵 치는데 그걸 비어서 친려구요 아 뭐야 왜 왜 왜 뭐야 왜 안된 거야 진짜 왜 돌리는 거 되면 머리에 제대로 막았던 거 아니야 야 클러치하고 한번 돌리고 쏴 내가 이길 아이고 이건 또 왜 안 돼요 아 미친놈 깜짝 놀랐다 피해 좀 아 아니 왜 그걸로 굴러가 야 저기 시원하겠다 춥지 않을까? 거의 극한지 수준이지 않을까? 내 방에도 알파트리온 하나 있으면 하겠지 거울에는 얼음 모드 해주고 이 방에 안 들어가잖아 거울이 없음 모드지 이 방에 안 들어가잖아 거울이 없음 모드지 아 시방 아 야 준호 에바 아니야 진짜 준호야 이거는 아 시방 박수 쳐 박수 쳐 박수 쳐 우리 수령님 위대한 수령님 내 잘못이다니까 맥주가 세 개씩 있으니까 준호가 세 번씩 죽는 거 아니야? 방금 피한 줄 알고 방심했었는데 씨브라 그거 내 잘못이지 아 한 번 더 넣었는데 아 시발 뭐 어떻게 해줘야 되냐 내 잘못이지 새끼야 내 잘못 어? 진짜 개빡 찔렀는데 방금도 아 시방 야 야 야 야 박수 쳐 박수 쳐 다시 다시 준호가 깰 생각이 아예 없네 우리 형 오래오래 하고 있어가지고 용문 자의로 뒤진다 맨땅 난무 뿅 어 안 죽었어 안 죽은 김에 사라 그러면 응? 하하하 개판 아 역시 준호 간파베기 학생양이 됐어 때 안에 빨려서 도망가는 것 봐 하하하 하하하 독장은 독장도 있고 해서 혹시 벗어나지나 했어 너 한숨검인 줄 알았다 아 존나 빨리 달아 어 뭐야 하하 준호만 뒤졌어 공격 나온 이후에 김주찬이지 하하하 좀만 더 빨라지면 되겠다 너 아 미친 야 넙 타벌렸다 미쳤다 이거 오케이 채우셨어 채우셨어 호흡기기 갖고 오지 말고 그냥 찌르기 같은 거로 이렇게 아우 아우 너무 힘들었네 count 아우 오 오 아우 아우